네, 반갑습니다. 제주에 있는 토스카나 호텔이죠. 신규 회원가입 시 100% 스타벅스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. 회원가입 후 일주일 이내에 문자로 발송한다고 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호텔이고요. 스타벅스 커피고 예약 시 5% 즉시 할인 혜택이 있고 조금 프라이베이터 한 호텔인 것 같은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. 여기 제주도 어디쯤이죠? 온라인 회원가입하면 내용을 보면 스타벅스 커피쿠크원 한 장 제공이고요. 5월 8일부터 7월 20일 날까지고 이벤트 기간이 신규 회원가입하면 커피 한 잔이 오는데 객실도 할인을 해주고 여러 가지 무슨 이벤트가 있어요. 몇 가지 이벤트가 있고요. 문자는 회원가입 후 일주일 이내에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. 예약 문의 및 이메일 주소는 하단에 있으니까 혹시나 휴가 위치는 제주도 중문에서 조금 떨어진 데 있네요. 제주가 이렇게 있으면 공항이 이쪽이죠. 제주가 여기고 여기가 중문이고 여기 안 해도 다들 잘 아시겠죠? 제주도 다들 몇 번씩 가봤을 테니까 링크는 여기 제목 밑에 더 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